다음 편의 시작 금액 5만원 QQQ 다음 편의 시작 금액 5만원으로 하고 외래어 영어 쓸 때마다 2000,000원씩 차감. 영웅 이름은 OK 5만원 시작하고 외래어 영어 쓸때마다 2000원씩 차감 외래어는 인정해줘야지 외래어가 기준이 뭐지? 봉총해진거 같은데 외래어가 뭐지? 그냥 외국어만 기억어 영어 안쓰면이죠 오케이 갑니다 가보자 자 갑니다 영화 안쓰기 5만원 시작 영화 한번 쓸 때마다 2천원 차감 갑니다 부전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들 이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힘내보아요 자 갑시다 라인 자리야 주방 빠졌어요 에이 다시 아프지? 비스트 잘났습니다 저도 잘났습니다 제가 좀 잘났죠 자리야 잘났습니다 이거 안되나? 이거 왜 안되지 이게? 지금까지 잘 참고 있어요 굉장히 잘 참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갑니다 아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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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갑시다 자 저 이번에 궁극기 있습니다 궁극기 궁극기 좋습니다 자리야 자기 방벽 빠졌습니다 갑시다 어이 뭐야 아 네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정리하세요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오오오 잘했어요 왜 자꾸 박치가 계속 있냐 라인 한번 밟았습니다 나이스 아우 형 오 설계왕 설계왕 김시심 나이스 아 진짜 나이스가 입에 붙었어 아이레스 팀원들을 맨날 칭찬하면 안된다고 아 나 지금까지 몇번 한거야 아니 점점 동료 아니 지금 몇번 했는데요 저 티빈 어 우리 피 가지 말고 너무 급해가지고 어 아이 제 머리를 빼가지고 아 야 으흐어ู้ 으 idea 으흐흐흐 아, 이리와! 앗! 6번이요? 그렇게 많이 했다고? 3번째 마치 잡으러 나가! 잡으러 가! 너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 눈이 다.. 글쎄.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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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나들 안녕 저 몇번 했는데요? 왜 4만원이나 주십니까? 10번밖에 말 안했어요? 10번이면 2천원씩 가니까 3만원인데 만원 서비스군요 감사합니다 서비스 주시는 김에 만원 더 주시면 안될까요? 나 너무 쓰레기 같아 너무 미안하다 우리 나이차 먹고 미안하다 성우야 미안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알겠? 먹자